지금까지 직관적으로 이해를 하고 계셨던 면적을 놓고 봤을 때 토지 한평당 면적을 놓고 봤을 때 아파트 시세가 이 정도라면 아파트가 50억이라면 내가 빌딩을 사지 못할 이유가 없겠다 혹은 내가 직접 빌딩 개발을 하지 못할 이유가 없겠다라고 판단하게 되는 그런 직관적인 의식의 흐름을 논리적으로 통계를 통해서 분석을 해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로 해석을 해야 될 것인가 일단 토지 가격 비율의 상승보다도 훨씬 더 높은 수치로 건물 가격 비율이 상승을 해버렸습니다 단독주택 대비 아파트 가격이 얼마나 더 비싼가의 그 상대적인 비율이 건물 부분에 있어서 훨씬 더 많이 상승을 해버렸다는 것이죠 결국은 아파트의 건물 3.3제곱미터당 가격이 초과 상승을 했다라는 뜻이고 그 이유가 중요하겠습니다 이유를 해석을 해보자면 재건축 개발이익이 선반영됐다라고밖에 해석을 내릴 수가 없겠습니다 2015년이나 2020년이나 이 아파트 건물의 면적이 변동이 된다거나 시설상의 특이한 변화가 있었던 것은 전혀 아닌 것이죠 하지만 2020년도가 되면서 재건축 사업에 박차를 가하면서 재건축 초기 단계 조합 설립 단계까지 이르면서 가격이 건물 한 평당 매겨지는 가격이 상승을 해버린 것인데 여기에는 반드시 재건축 개발이익이 반영됐다라고 해석을 내리시는 것이 맞겠습니다 현재 도심의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해서 재건축을 진행을 했을 때 만약에 1대1 재건축 방식으로 진행을 한다고 하면 기존에 갖고 있었던 전용 면적 대비 약 30%까지 정확하게 30% 이하에서 면적을 증가시킬 수가 있겠습니다 이 비율을 계산을 할 때 면적이 30% 증가된 이후에 그 면적을 기준으로 한 평당가를 놓고 다시 환산을 해보면 비율이 이렇게 크게 변동하지 않습니다 2015년도 약 140%의 비율과 거의 흡사한 수준으로 나온다라는 뜻이죠 그렇다면 결국 현재 건물 한 평당 더 높게 책정이 된 현재 이 가격은 재건축에 대한 개발이익이 이미 선반영이 되어서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내리셔야 되겠습니다 근데 제가 설명을 드릴 때 좀 오해하시지 말아야 될 것이 그러한 재건축 개발이익이 선반영됐기 때문에 압구정 현대아파트의 가격이 그럼 여기서 천정을 이루고 더 올라가지 못할 것이냐 절대 그런 것이 아니죠 제가 작년도 12월에 2021년도에 아파트 시장을 전망을 하는 그런 강의 중에 압구정 현대아파트 50억을 만든 통화량의 힘 이라는 제목으로 강의를 해드렸던 영상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그 내용을 다시 반복하는 것은 시간 관계상 좀 불가능하기 때문에 앞선 강의를 한번 참고를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아파트 시세가 그럼 지금이 꼭지가 아니고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는 시장 구조 하에서 건물 한 평당 가격이 아파트 쪽이 훨씬 더 높게 매겨지고 있는 그런 구조화에서 여러분들은 개발의 필요성 당위성을 점점 더 논리적으로 이해를 하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거를 다시 해석해서 보면 내가 동일한 자본을 갖고 투자를 한다고 했을 때 개발의 이익이 어떻게 달라질 수 있는가가 답이 나오는 것이죠 단순한 매매가 아닌 내가 매입을 해서 개발을 한다고 했을 때 이익을 따져보는 것입니다 재건축 아파트도 결국은 개발이익이 담겨있기 때문인 것이죠 아파트의 매매가액은 그 안에 건물 비중이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고 토지 비중은 상대적으로 낮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에 비해서 단독주택을 동일한 금액으로 산다고 했을 때 그 동일한 금액으로 샀을 때 내부에서의 가격을 뜯어봤을 때 건물 비중은 작고 토지 비중이 훨씬 더 높아지고 있는 것이죠 훨씬 더 많은 토지를 여러분들이 매입을 하시게 되는 그런 가격 구조로 두 개의 상품이 점점 가격 구조가 바뀌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원래도 그런 성격을 갖고 있었고 그리고 지난 몇 년간의 시장의 가격 구조가 바뀌면서 개발 쪽에 훨씬 더 유리한 구조로 단독주택의 가격 구조가 진화해 오고 있다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단독주택의 개발이익이 재건축 아파트를 투자했을 때 개발이익보다 커지게 되는 그런 시장 구조 하에 놓여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단순하게 아파트 매매 그 이상에 내가 직접 건축이 가능한 부지를 매입을 해서 개발을 해야 되겠다라는 그러한 단계까지 충분히 나아갈 수 있는 시장 구조의 논리적인 타당성을 여기에서 확인을 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이론적인 설명에 앞서서 현실적인 접근을 한번 해보셔야 되겠죠 20억에서 30억 정도 되는 총 사업비 합쳐서 20억에서 30억 정도 되는 그러한 꼬마 빌딩을 도전해 보실 수 있는 예산을 갖고 계신 분들은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40억, 50억이 넘어가게 되면 확 달라지죠 그 경계에서 예산을 갖고 있는 분들의 인원수가 굉장히 많이 달라지는 것을 제가 상담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압구정 현대아파트 이제 50억이 넘어버렸죠 논리적인 설명에 앞서서 여러분들이 접근하는 것 자체가 어려워진 상황입니다 현실적인 접근 측면에서도 답을 얻어 보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이해는 충분히 갑니다 논리적으로 그런데 문제는 현실인 것이죠 여러분들이 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1차적으로 좋은 부지를 내 것으로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서울에 아무런 건물이 올려져 있지 않은 나대지는 없다라고 보셔야 되겠죠 모든 땅이 다 건부지입니다 그러면 좋은 땅을 확보하고 있는 단독주택이 가장 중요한 타겟이 될 텐데 어느 정도 공부를 하고 나서 이러이러한 요소들을 갖추고 있다면 건축을 하기에 좋은 땅입니다 지식을 갖고 나서 실제 시장에서 여러분들이 직접 부지를 확보하려고 해보시면 굉장히 큰 장애물에 부딪히게 될 겁니다 도무지 땅을 구하기가 어렵다라고 스스로 인정을 해버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것이죠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만 그냥 여기에 보여지는 이 숫자가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로 설명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단독주택 총량 자체가 매년도 굉장히 빠른 속도로 줄어들고 있는 것이죠 전체 주택에서 차지하고 있는 단독주택의 비중 또한 매년도 빠른 속도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절대적인 숫자 자체가 적기 때문에 그리고 이 안에서도 실제 건축이 가능한 그리고 건축을 했을 때 수익성을 담보할 수 있는 좋은 토지는 훨씬 더 적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구할래야 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지 그러한 실무적인 정말 현실적인 부분들도 오프라인 세미나에 직접 참석을 하시게 되면 하나하나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토지의 확보부터 시작해서 전체 건축의 과정을 한번 빠르게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아무리 소형 건물의 건축이라고 하더라도 그 하나하나의 세세한 과정을 파워포인트 한 페이지에 다 담아내는 것은 어렵습니다 앞으로 제가 영상을 통해서 또 오프라인 세미나를 통해서 계속 연속해서 강의를 해드릴 각각의 내용들의 그냥 목차 정도라고 이해해보시면 되겠습니다 흐름만 잡아드리면 3단계로 나눠서 본다면 토지 매입 단계가 있을 것이고요 또 매입 이후에 건축의 단계가 있을 것입니다 또 건축을 완료한 이후에 자산으로서의 어떻게 운영을 해나갈 것인가 그 방법론이 중요하겠죠 분양을 할 것인지 매각 차익을 빠르게 얻을 것인지 아니면 좀 장기적으로 갖고 가면서 임대 수익을 올릴 것인지에 대한 의사결정 굉장히 중요할 것입니다 그리고 각각의 파트 안에서도 토지 매입 단계에서 사업수지 분석을 잘 하셔야 되겠죠 주차장을 몇 대를 넣을 수 있을 것인지 주차장법에 의한 또 서울시 조례에 의한 해석을 내리실 줄 알아야 될 것이고요 또 일조건 사선에 의해서 건축물이 얼만큼 감소가 될 수 있을지도 판별을 해내실 줄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자금 조달 문제도 중요하겠습니다 보통은 전체 사업비의 약 20% 정도의 내 자본을 갖고 건축의 과정을 시작하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PF 대출을 이용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개인의 경우에 PF 대출의 문턱이 꽤 높기 때문에 요즘 더 각광을 받고 있는 것은 P2P 대출이 되겠습니다 P2P는 건축주에게 있어서는 사업비를 조달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기도 하고 또 그 반대편에서 소액 투자자들을 위한 투자 상품으로서도 양쪽에서 다 의미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정확하게 이해를 해두셔야 되는 그런 상품이 될 것이고요 투지 계약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다른 일반적인 매매 계약을 작성할 때보다 훨씬 더 많은 부분을 세심하게 고려하면서 계약서가 작성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잔금을 치르는 그 마지막 기한이 중요하겠죠 허가를 받기 위한 충분한 여유를 확보하셔야 될 것이고 또 자금 조달을 할 수 있는 그런 여유도 확보를 해야 될 것입니다 또 명도의 문제에 있어서 매수자가 부담을 할 것인지 매도자가 부담을 할 것인지 명확하게 갈라서 반영을 하실 줄도 알아야 되겠습니다 건축의 단계에 넘어오면 저는 앞서서 1차적인 사업 수지 분석 단계에서 소위 말하는 가설계, 기획 설계 단계에서 계략적인 검토를 하고 난 이후에 실제 정확한 시공 단계로 바로 들어갈 수 있는 방아쇠를 당길 수 있는 그러한 실시 설계를 다시 한번 하셔야 되는 것이고요 또 시공사를 선정하고 계약을 체결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사실 이 시공사가 약 7개월 정도 소요되는 소형 건물의 개발 과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여러분들의 파트너가 될 것입니다 좋은 시공사를 만났을 때 전체 기획 개발의 하나하나의 과정 또 그 결과물 또한 여러분들에게 큰 행복으로 돌아갈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 반대의 경우에는 예상하지 못했던 불행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내가 과연 어떻게 좋은 시공사를 선별을 해낼 것이며 그리고 이 시공사와의 관계, 계약의 관리를 어떻게 해나갈 것인지 그런 부분들 사전적인 지식이 반드시 필요하겠습니다 또 건축 허가도 중요하겠죠 건축법과 주차장법 등 필수적으로 이해를 하고 계셔야 되는 실무적인 법률 부분도 있을 것이고요 또 개별적인 지자체 조례와 지구 단위 계획이 지정되어 있는 곳이라면 그 지구 단위 계획에 대한 내용들도 잘 이해를 하셔야만 원활하게 인허가 절차를 거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주택으로 쓰이는 건물의 경우에는 2016년도부터 시작해서 지자체에서 별도로 지정하는 감리 업체에서 매 시공 단계마다 감리를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감리와 그리고 시공사와 건축주 이 3자는 건축이 진행되는 전체 과정에 있어서 불가금 불가원의 관계로써 각각의 맡은 역할을 잘 수행해야만 전체 건축 과정이 무리 없이 잘 끝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부분들도 잘 이해를 하셔야 되겠고 또 공사가 마무리가 됐을 때는 사용승인을 받고 중공과 사용승인의 절차를 거쳐야만 이제 비로소 건물을 활용할 수 있는 단계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가장 마지막에 사용승인을 받기 직전에 특검이라는 것을 받게 되죠 그런데 자칫 준비가 소홀하다면 보완 조치가 내려지고 다시 건물의 설계나 시공을 바꿔야 되고 그 과정에서 상당 기간 예상하지 못했던 기간이 소요가 될 수가 있습니다 건축기간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금융비용이 계속해서 발생하면서 수익성을 다운시키는 악조건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주의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사용승인 이후에는 최초의 사업수지 분석 단계에서 1차적인 결정을 내린 바에 의해서 분양을 통해서 단기간에 매각 차익을 걷어드릴 것인지 아니면 계속해서 내가 보유를 하면서 임대 수익을 올릴 것인지 이런 부분들도 잘 진행을 하셔야 되겠고 그런데 분양이라든지 혹은 세입자를 받아들이는 임대 관리 부분 내가 직접 많이 경험을 해보시지 못한 분들이라면 분양 대행사를 활용하시든 아니면 그 현장의 중개사분들을 활용하시든 외부의 전문가들을 또 만나서 계약을 체결하고 진행을 하셔야 될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실무적인 지식 또 어느 정도 보유를 하고 계셨던 그 기간이 지나가게 되면 재매각의 필요도 발생을 할 수가 있고요 또 계속해서 보유를 해나가신다면 기간이 장기화된다면 중간에 어느 정도 시점에서는 리모델링의 필요성도 대두가 될 것입니다 이러한 일련의 전체 과정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되는 내용들 1차적으로 영상에서도 강의를 해드리긴 하겠습니다만 어쩔 수 없이 교과서적인 설명을 해드리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다른 분야보다도 개발에 대한 분야만큼은 교과서적인 설명으로는 여러분들이 직접 현장에 가서 개발을 한다는 것은 불가능할 것입니다 그래서 별도의 오프라인 세미나가 필요한 것이죠 예를 들어서 명도 부분이 최초의 계약 체결 시에 명확하게 해결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을 했다가 명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과연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까요? 또 시공사와 계약을 체결하긴 했는데 계약서에 반영되지 않은 문제가 발생을 해서 예를 들어서 불가학력적으로 설계를 변경한다거나 자제를 바꿔야 하는 상황이 벌어졌을 때 그로 인한 공사비 증액분을 누가 부담을 해야 되는가의 문제 어떻게 해결을 하실 수가 있을까요? 또 인허가 과정에서 갑자기 담당 공무원이 최근에 바뀌면서 예전에 일어나지 않았던 인허가상의 장애물이 또 하나 생겨버린다든지 예측하지 못했던 문제들이 상당히 많이 벌어질 것입니다 가장 책에는 나오지 않습니다만 실제 개발을 할 때 여러분들이 가장 골치 아플 수 있는 문제가 공사가 진행되는 과정에 주변에 살고 계신 거주자들이 제기하는 민원에 대한 처리 문제가 될 것입니다 그 민원을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 영상 강의에서 다 다룰 수 없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별도의 오프라인 세미나를 통해서 실무적으로 강의를 해드리도록 할 것입니다 지금 하단 자막에 나가고 있는 이 전화번호로 신청 접수를 해주시면 개별적으로 각 회차마다 방역수칙에 근거해서 안전하게 강의를 들으실 수 있는 인원수를 선별을 해서 장소와 그리고 일정을 또 상세하게 다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개발에 대한 영상 강의였고요 또 매주 연속해서 앞서서 말씀드렸던 그런 주제들에 대해서 개발에 대한 영상 강의를 또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